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선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선이 정말 심각합니다. 다들 뭐 공천 때문에 다 눈길이 다 가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속아서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잘한다 한동훈이 잘한다 그래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힘당 잘한다 우리 국힘당 잘한다 그래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임수를 당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그런 체제가 바뀌거나 체대를 두고 고생길을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숱한 박해를 여러분들 무릅쓰고 지금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방송도 어느 수준 되면 딱 실링을 걸어가지고 그 이상 못 넘게 하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는 계속 빼지 않습니까 또 넓면은 빼고 넓면 빼고 그래 3년째 뭐죠 그 숫자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못 보게 하는 방법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집단적으로 체면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죠 4월 10일날도 뭐죠 그냥 사전투표를 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부정이 제도화 돼버리고 나면은 그 제도화된 하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바닥을 쳐도 국민들이 나라를 떠난 사람이 천만 이렇게 넘어도 그걸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게 줄을 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면은 다 거기에 편성해 사는 겁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타협하지 않습니까 앞에 서면 다 작아지고 그냥 폼만 잡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한 지 여러분 40일이 지난 겁니다 아무 소식이 안 들러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선관위 여러분들 민경국 전 의원처럼 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뭐죠 그냥 아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북한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중국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없고 이야기하면 북한과 여러분 대한민국 차이는 선거 차이입니다 선거 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목을 여러분들 치여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없어지게 되면 김정은이나 정은킴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쳐도 그 사람들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너희 새끼들하고 너희가 죽을 고생하긴 하기에 대통령 새끼가 없으니까 뭐 쏙 편하겠죠 새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있죠 공박사 안 될 일을 왜 그렇게 주장하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골로 가는 게 보이니까 망해가는 게 보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4월 10일 총선에 우편투표 관외의 사전투표의 전국 추정치가 460만 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우편투표 봉투지를 주문한 선관위 여러분들 공식적인 수치 경기도에서 110여 만 2만 표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선관위 예측을 보고 선관위의 사람들이 밥을 선거를 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측하면 거의 맞지 않습니까 4월 15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69%가 될 것 같습니다 100% 맞았잖아요 선거 끝나기 전에 예측한 것이 경기도에서 112만 표 정도가 우편투표 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지역 배분 딱 해가지고 오근호 대표가 추정해 보니까 전국에 460만 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여러분들 투표자 수가 169만 표였습니다 2020년도에 267만 표였습니다 2022년도 대선에 386만 표입니다 2016년에 대비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57%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대선에서 127% 늘어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175% 늘어난 겁니다 1.75배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 관외의 사전투표도 조작이 됐습니다 조작을 많이 안 했으면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좀 한 것에 비해서도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175% 관외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부정선거 어떻게 합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늘리잖아요 사전투표자 수를 늘려가지고 실제하고 발표사의 차이만큼 표를 쑤셔 넣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에서 4년마다 기준치를 2016년 총선에 잡으면 우편투표자 수가 57% 늘고 다음 또 4년이 지나서 127 2년이 지나서 127%가 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2년이 지나가서 175%가 있느냐 이야기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그분들이야 우리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공박사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내가 인간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175%가 어떻게 넣느냐 1.75배 정도 사전투표자 수가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편사전투표자 수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국민의힘 사람들 끄떡 안 할 겁니다 공박사님 걱정하지 마시기 말입니다 우리가 공천만 잘하시면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우리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며칠 안 남았다 너 그렇게 구라가 판가름 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175% 늘어나는 거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냥 전체가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일명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선거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핵심 포인트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를 전부 다 누구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 최태림 출판인이 만든 그래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프입니까 2년 만에 실시가 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하고 2023년 사이에 더불당 후보의 표 늘어난 거 보시죠 7만 4200표까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친 수치지 이게 정상입니까 강서구 사람들이 갑자기 뭡니까 우편투표에 중독대가 다 나온 겁니까 7만 4200표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위조 사전투표자 수 3만 7771표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함 속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9장이 있었는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47장 88장에 선거입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표를 어마어마하게 뭐죠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9%인가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만 7771 여기 진짜 표가 몇 표입니까 7만 4200표 빼기 3만 7701표 빼면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짓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입 다 다물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였던 김기현 씨 다 입 다물고 그래서 뭐죠 예 인요한 씨 불러다가 핵심위원회 이름 꾸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완전히 뭐죠 관심을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의 은폐 대열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역사적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버리게 되면 본인이 면제부를 받겠지만 이게 밝혀지게 되면 윤 대통령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수학입니까 이게 물리입니까 이게 화학입니까 이거는 산수입니다 표를 얼마만큼 쑤셔 넣었으면 더블당 후보의 3만 6천 5백 67표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또 10월 10일입니까 7, 8, 9, 10, 11 1년 5개월 만에 7만 4200표로 띈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17.5% 마이너스 17.5%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 사람들 너것 다 짐승이다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은 벌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벌 안 받는지 나라가 백척간두의 이름 처해가지고 성급부정시력에게 확정히 나라가 제압당했었는데 이걸 다 입을 다문 겁니다 누가 입 다물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을 다문 겁니다 대통령이란 직분도 오감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란 이름 붙여준 것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동갑내기인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슨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토론회 가가지고 앉아서 폼 잡는 거 보고도 야 저 양반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선거 이긴다고 대피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을 개발을 해서 추론을 하는 전망을 당신들 한 번만 한 게 아닌 역대 선거에 모두 다 유령 사전투표자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12.2%인데 26.7%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냐 이야기예요 4년 만에 어떻게 사전투표율이 10% 이상 뛰냐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가 그걸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더블당 후반께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2017년에 배워가지고 2022년도에 어떻게 10% 뜁니까 사전투표율이 이게 다 발각이 된 거잖아요 더 리얼하게 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역대 선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상태 지금 뭐죠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겨 어떻게 이겨 당신들 교육받았잖아 어떻게 이기는데 세상 만사가 인과관계가 있잖아 노력을 해야 이기지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기노 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관외 사전투표 여러분 사전투표는 관외 관외 제외국민 그다음에 거소선상 제외공관이지 않습니까 투표수가 가장 많은 것이 관외 관외고 제외국민투표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관외 제외국민투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만 112만 표입니다 경기도만 112만 표라는 것은 2016년에 여러분 전국이 전국이 169만 표 있는데 경기도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몇 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표를 하겠다는 112만 표 전국에 460만 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460만 표 정도를 관외 사전투표 하시겠다고 선관위님께서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발표는 112만 표 경기도만 했지만 그걸 가지고 오그노 클린스 시민행동 대표가 추결해보니까 460만 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네요 예상 관외 사전투표자수 선거를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예상하면 거의 100% 맞을 거 아니에요 112만 표 경기도 112만 표 전국에 460만 표 460만 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2016년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늘어난 겁니까 1.7배가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뭐 이미 선언인 거죠 우리 관외 사전투표를 가지고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외 사전투표를 가지고 화끈하게 뭡니까 우리 더블당 형님들한테 표 밀어주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게 여러분들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75% 앞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전 등록할 테니까 찍으나 아니나 매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마다 개수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국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가 없으면 또 이런 부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꼭 이겨야죠 이번에 이기만 이기면 뭡니까 다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부정성 했다고 확확해봐야 국민들 꼼짝 안 할 거고 대통령 입 다물 거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대들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아는 겁니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미 대들지 않기로 선언을 했으니까 대들지 않을 거고 그럼 무방비 상태인 거죠 뭐 여기에 오그노시라든지 그런 몇몇 사람들은 왁왁거리겠죠 그러나 너가 왁왁거리는 거는 너희도 죽어볼래? 너희나발디 봤지? 뭐 이렇게 하겠죠 죽어? 죽어봐? 이렇게 하겠죠 윤통을 만나봐야 될 이야기 아닙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본인이 절서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죠 집권하고 이러면 2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탱자탱자 논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윤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려면 벌써 했겠죠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